안녕하세요. 렉소 김캐리어입니다. 오늘은 포르쉐 카이엔 차량의 견인장치 유럽식 토우바를 먼저 작업을 했고요. 이 토우바랑 옆에는 전기장치 유럽식 13핀을 이용해서 자전거 캐리어를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이 견인장치가 장착된 이런 모습을 한번 먼저 보여드렸고요. 이 견인장치 같은 경우에는 쉽게 분리를 하실 수 있는 분리형 토우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를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고요. 또 아주 간단하게 장착할 수 있는 그런 견인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토우바를 이용해서 옆에 있는 툴러에서 나오는 이런 자전거 캐리어도 당연히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카라반, 카라반 같은 거나 아니면 미니 카고 트레일러 있죠? 짐실눈 그런 카고 트레일러 같은 것도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견인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차량에 아주 간단하게 장착이 다 된 거고요. 또 이제 열쇠가 있어서 잠금장치를 이용해서 또 도난 방지도 하실 수가 있고 여기 또 전기장치에 13핀이 되어 있으니까 유럽식 7핀이나 13핀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7핀의 경우에는 13핀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젠더가 필요하긴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유럽식 토우바가 장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일단 여기 툴레에서 나오는 자전거 캐리어 이지폴드 XT933 두 대를 장착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딱 크기가 이 정도고 이게 이제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 두 대짜리와 자전거를 세 대 거치할 수 있는 934 모델이 있어요. 933, 934 이렇게 두 대, 세 대 거치할 수 있는 모델이고 지금 오늘 설명드릴 모델은 두 대를 거치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두 가지 다 최대 60km까지 거치를 하실 수 있어서 전기 자전거도 두 대를 충분히 거치하실 수 있는 그런 자전거 캐리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트렁크 한번 또 열어서 잠깐 보면 이 이지폴드의 특징이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시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펼쳐서 넓게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자전거를 올려서 두 대를 고정하실 수가 있는데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들어서 쉽게 이동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량 안에 보시면 손님이 구매하신 이지폴드 XT 안에다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차에도 잘 들어가고요. 이렇게 보관했다가 사용할 때만 분리해서 꺼내가지고 바로 장착하실 수 있는 이런 아주 컴팩트한 크기로 조절되는 거 이지폴드니까 바로 쉽게 접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잖아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조그맣게 접히는 모습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제 여기 있는 이지폴드 같은 모델이에요. 이 모델을 한번 바로 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견인 볼 있죠? 이 볼에 이 캐리어를 올려주고요. 이렇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이 레버 여기 앞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자동 캐리어를 뒤를 살짝 들어주시고 이 레버만 쭉 내려주시면은 바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고정이 됐고 여기 전기장치 13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13핀 이 자전거 캐리어 이지폴드도 전기장치 13핀 규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치를 아주 간단하게 바로 연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자전거 캐리어를 거치가 완료가 됐고요. 여기에 이제 자전거를 한번 거치를 해봐야겠죠. 자, 자전거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받침대를 이렇게 펼쳐주시고 바로 이제 자전거를 올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자전거를 고정하는 집게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짧은 거, 하나는 긴 거 그래서 긴 거는 바깥쪽에 있는 자전거를 거치할 때 프레임을 고정하고요. 안쪽은 이 짧은 걸로 이용해서 이제 거치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딱 보시면은 간단하게 자, 이거 분리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둘 다 이렇게 간단하게 분리를 하실 수도 있고 또 쉽게 다 이렇게 고정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분리를 먼저 해놓고 시작하시는 게 편해요. 근데 짧은 거는 이렇게 장착을 해놓고 먼저 안쪽에 있는 자전거부터 거치를 해야 되니까 짧은 거를 먼저 장착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MTB 산악자전거를 먼저 한번 안에다가 거치해 볼게요. 그래서 받침대에다가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 이 프레임 위치 맞게 자, 이 MT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치를 보니까 여기 아니면 이쪽에 물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 이거를 어, 여기 다운 튜브 아, 시트 튜브죠. 시트 튜브라고도 하는데 여기 시트 튜브나 아니면 다운 튜브에 고정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끝까지 돌려주시면은 이제 소리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자, 오버토크를 오버토크가 들어갔을 때 망가질 수 있는데 어, 그래서 이 프레임이 손상될 수도 있고 이 나선 이 집게 자체에 있는 나선이 망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이 레버 자체에 우리 마치 주유구 뚜껑에 들어가는 레버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헛돌게 만드는 어느 일정 힘이까지 닿게 되면은 그 이상 돌렸을 때 힘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헛돌게 되어 있는 어, 그런 설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프레임을 단단하게 고정을 했으니까 이제 앞뒤 바퀴를 고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자, 바퀴를 고정하실 때는 자, 림에 잘 보시면 스티커가 없는 부분을 찾아서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고정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당겨주시고 펌핑 라챗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또 고정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전거 빨리 한번 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자전거 거치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왜 분리를 했냐. 자, 분리를 왜 했냐면은 이게 이미 딱 장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했을 때 자, 두 번째 자전거 프레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걸 위로 올려야 되는데 프레임에 지금 걸리잖아요. 자, 이런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간단하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 프레임 사이로 통과를 해서 바로 고정을 해서 두 번째 자전거를 바로 물어주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아주 장점인 캐리어고요. 자, 자전거 보시면은 안쪽에 우측을 지금 향해 있잖아요. 그럼 두 번째 자전거는 반드시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하든지 오른쪽으로도 하든지 이거에 반대쪽으로 거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받침대에다가 먼저 한번 살짝 올려주시고요. 자, 여기도 다운 튜브에다가 시트 튜브죠. 시트 튜브에다가 바로 고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시트 튜브를 바로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소리 날 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가끔 레이싱 프레임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 만약에 이제 좀 더 가볍게 레이싱을 나갈 수 없는 레이싱 목적이 아닌 가볍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카본 프레임들이 있어요. 굉장히 가벼운 프레임들이 있는데 그런 프레임들은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이 물린 부분에 잘 보세요. 그럼 이 고무재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꽉 물고 있는데 여기 약간 보시면 변형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눌리기 시작하잖아요. 살짝 풀려볼게요. 자, 풀렸다가 다시 조여주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약간 고무가 변형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자전거를 한번 살짝 움직여 보시면은 얘가 잘 프레임을 고정하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 있죠. 근데 이 상태에서도 주행 중에 혹시나 이 레버 자체가 풀릴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금장치 열쇠를 이용해서 자, 잠궈 주시면은 자, 이렇게 헛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중에 아무리 이렇게 진동이 오더라도 자, 이렇게 돌아가더라도 풀리지가 않죠. 그리고 잠김도 아니고 풀림도 안 되고 완전히 그냥 양쪽 다 헛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쇠를 열어야지만 풀 수 있으니까 그 점, 주행 중에도 혹시 풀리지 않게끔 이런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 정도 확인해 주시고 참고로 열쇠 분실하시면은 라이딩 가서 목격지에 도착해서도 자전거를 못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열쇠 잘 보관을 해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앞뒤 바퀴에도 스트랩 자, 여기 보시면은 스트랩을 끝까지 당겨주시고 여기 회색 레버를 이용해서 좀 더 강하게 딱 고정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을 또 보실 수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살짝 넣어주시고 밑에서 한번 당겨주신 다음에 회색 레버 이용해서 또 단단하게 고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전거가 완벽하게 고정이 됐고요. 자, 여기 있는 레버, 레버를 이용해서 밟아서 살짝 뒤로 해주시면은 자, 보시는 것 같이 자, 이렇게 자전거를 매단 상태에서도 열었을 때 전혀 간섭 안 되고 트렁크 열고 닫히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틸트 기능을 이용하면은 트렁크에 또 물건 넣고 빼고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행하면 되고요. 자, 이제 차에 제가 들어가서 여기 지금 미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자, 좌측 우측 깜빡이도 해보고 브레이크도 한번 밟아볼게요. 자, 이렇게 불 들어온 것까지 한번 확인해 봤고요. 자전거 두 대를 이렇게 실을 수 있는데 참고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를 이지폴드 같은 경우에는 두 대 실을 수 있는 캐리어와 세 대 실을 수 있는 이지폴드 934 두 가지 모델이 있으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렉스토어로 전화 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